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모트렉스 재무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16,170원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유동 비율이 130% 당자비율이 83% 유동 비율을 계산하는 법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안에 갚아야 될 것, 부채에 비유동이 붙으면 1년안에 안 갚고 그냥 갚긴 갚아야 되는데 길게 갚는 것들 유동자산, 자산 앞에 유동이 붙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게 1년정도. 1년안에 현금 바꿀 수 있다. 비유동은 1년안에 못 바꾼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동자산에서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유동 비율을 나누는 비율이 130% 부채 대비 30% 더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당자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재고자산이 뒤에 가보니까 한 천억 정도 되더라고. 그거 빼고 하니까 대충 83%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익려금 플러스 이익익려금에서 나누기 자본금을 하면 자본금 대비 한 1500% 있다. 15% 있다. 15배. 자본금 122억 대비 15배 있다. 이게 부동산으로 있을 수 있고 혹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건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부채율은 말 그대로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되는거지. 부채 어딨노?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하면 부채가 자본 대비 62% 더 많다. 162% 더 많다. 자본 2030억 자산 5300억 인데 얘들이 총 매출이 4200억을 올리는 연결 재무입니다. 얘들은 건설 기계도 자외서를 가지고 있고 또 해외 곳곳에 또 자외서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거만 계산하면 매출액이 2770억. 4200억에서 2700억은 1500억 가까이가 자외서에서 올라온다 말이잖아.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적어봤다. 별도로 하니까 유동비율 100%고 당자비율이 78% 유보율은 73% 부채율은 99%로 떨어져. 합치니까 부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얘들은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서 부채가 좀 더 높다고 보여야 되는거지. 자 넘어가자. 이 회사가 깔끔해가지고 재무가 지저분한건 별로 없어서 돈 놀이하는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깔끔하다. 자산에서 기타유동자산이 26억에서 185억으로 적응하였다. 이런거는 투자자산 기타유동금융자산이니까 1년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 뭐 투자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종속기업의 투자주식 14억. 유형자산 1100억에서 1300억. 한 200억. 한 190억 정도. 180억 정도 증가했다. 맞지? 뭐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런거겠고. 차익급. 부채에서 차익급 뭐고. 이자 내면서 1년안에 갚아야 될거가 570억에서 900억으로 땡겨왔단 소리지. 회사채. 회사채는 회사를 신용으로 빌리는 채. 사채는 사기업이 빌리는 채. 은행채. 국가채. 국채. 국가가 담보를 하면서 우리가 이자 줄테니까 빌려도. 국채. 국채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신용도 높은 회사채. 그 다음에 AA, BB, CC, DD 이런거. 사채. 사채가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지. 사채도 발행 못하는 회사도 많잖아. 너들 회사는 뭘 믿고 우리가 빌려주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정도. 모틀엑스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신용도 높다는 소리지. 그리고 이 은행 같은 경우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미래를 보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은행권. 은행은 뭘 해서 돈 벌지? 이자 받으면 돈 벌잖아. 이자 받으면 돈 벌기 때문에 얘들은 내가 이자 받을 동안까지는 회사가 꼬박꼬박 원금하고 이자를 꼬박 줄 수 있느냐. 불안 요소가 없느냐. 오케이. 그러면 빌려주면 되잖아. 맞지? 저들은 돈 벌면 되니까. 은행이. 은행이 무슨 사회 환경을 이바지하고 그런 거 하겠더나? 공공을 안정하고 맞지? 이번에 IMF때. IMF라는데 이거 보고. 코로나 팬데믹때 돈 얼마나 벌었나? 그런데도 안 풀잖아. 저들끼리만 다 했고. 저끼리 은행원들, 직원들 월급이나 올라주지. 주주들한테 많이 안 풀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은행이 투자하는 것과 우리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M&A 회사가 투자하는 것과 다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멀리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지만 은행이 빌려주는, 은행이 빌려주니까 믿을만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익익려금이 얘들이 좀, 이게 조금 독트로 가더라고. 이익익려금이 이게 1년 치인데 300억이 불어났어. 1년에 300억 가까이. 엄청난 거지. 10년이면 3000억이 불어났어. 남는 돈이 300억이 불어났어. 1년에 남는 게. 작동 나나 이제.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계산서를. 원가가 얘들이 한 75% 괜찮은 채. 75% 정도 나오고. 고정비가 한 12% 정도 빠져. 판간비가 51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가 나오는 회사. 이 회사가 지금 전장제품. 모토렉스니까. IVI. 임포테인먼트 하는 것들. 차에서 운전자에게 모든 정보를 주는 그런 것들. 그런 전장제품. 그런 걸 자동차에 들어가면 전장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전장 부품. 그게 전체 매출에 얼마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포코레인 아니고 시멘트 올리는 거. 고가. 시멘트 쭉쭉쭉쭉쭉 압으로 올라올리는 거. 그게 또 건설 장비로 차지하거든요. 두 가지 포트폴리오. 그래서 얘들은 그 중에는 건설 쪽이 영업이익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총 평균 영업이익은 11.8%. 금융 수익 298억 들어왔지만 비용으로 320억이 나갔고 손해받지. 기타 수익 8억은 들어왔는데 비용이 29억 나갔다. 법인세가 근데 얘들이 작년에도 그런데 이게 갈로가 마이너스거든. 법인세는 내야 되는 비용인데 갈로가 됐다는 건 법인세를 환급받았다는 소리야. 맞지? 수익이잖아. 수익. 갈로 안에는 수익. 법인세 수익. 세금이 무슨 수익이고. 그래서 이걸 한번 재무제표를 본다고 봤는데 이거 안 나와있더라고. 뭐 때문에 수익이 됐는지 세금이 왜 수익이 됐는지 이걸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빼고도 계산해봤고 이걸 넣고도 계산해봤어요. 작년에도 수익이야. 얘들이 무슨 환급을 받는 거지? 이득을 받는 거지? 신기해. 그래서 단기 순위 그걸 떠나서 할 때 나와있는 거는 343억. 그게 계산을 하니까 주당 EPS는 1400원이 나오더라. 0.3 곱하고 더하고 하니까 1년 예상 EPS가 1425원 나왔는데 그거를 표로 나오니까 8.7배 나온다. 근데 그게 단기 순위 법인세를 빼고 계산하니까 1178원 정도 나와. 그래서 계산하면 한 13배, 14배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한 50% 넘게 차이 난다는 소리지. 60%, 60%, 70% 정도가 순위 세금이 빵구 났느냐에 따라서 2만이 차이 난다. 법인세가 계속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다. 하여튼 신기하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이게 궁금하면 IR 전화해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들 자본변동부여를 들어가면은 무상증자. 무상증자가 자본익려금에 있는 자본을 액면가 95,000원이잖아. 500원. 보통 5,000원. 500원 하잖아. 한주당. 여기에 있는 자본을 81억 7월 1로 사는 거야. 한주당 500원 얼마치. 그래서 자본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이 거의 수수료 빼고는 변동이 없어. 무상증자는. 여기 있는 자본이 1로 가니까. 그러면 배당금은 이익익려금에 있는 자본이 그...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익익려금이 없으면은 배당을 줄 수가 없다. 자사주 소각도 이익익려금에서 사서 없애버린다. 자본조정으로 넣고 없애버린다. 태아버린다. 맞지. 배당금은 여기서 나가고. 자, 현금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 194억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흐름 252억 어딜 투자했는가 보니까 금융자산 취득 돈놀이 한 대 13억. 금융자산 감소 21억. 한 20억 정도를 4848.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203억. 무형자산 61억. 이거는 진짜 투자하는 거지. 재무활동을 보니까 단기차익금 땡긴 거 1000억. 장기차익금 땡긴 거 950억. 한 2000억 땡겼고. 갚는 거는 680억, 1070억이니까 한 1700억 갚았다. 2000억 땡기고 1700억 갚고. 유동성 장기 부채 28억 갚고. 회사채 93억 갚고. 리스부채 23억 갚고. 그 와중에 또 배당도 60억 줬고. 이런 식. 시작할 때 현금흐름 자산이 457억 갚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398억 이내 46억이 감소됐다. 작년보다는. 이맘때 작년보다는 증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형완 대표가 28% 지분. 송은희 주주가 10% 지분 가지고 있다. 모트릭스 EV가 150억 매출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분을 요번에 54%에서 87% 올렸다. EV 회사는. 모트릭스 EV가 149억. 이게 자산이거든. 얘들이 매출을 150억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더라. 몇 페이지고. 75페이지 이제. 매출 150억 올렸다고 했거든. 여기 보면 연간. 배터리 셀, 팩, 부품 수입, 제조 판매. 이게 지금 9페이지잖아. 10페이지. 바로 옆에. 현재 150억 가량 매출 발생 중. 이런데. 신고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느리니까. 맞나 이거. 76억. 어. 26억 매출이자. 이거 매출. 매출 부분. 모트릭스 EV. 그래서 조금 다른 거 같기도 한데. 하여튼간에 올렸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 모트릭스는 2차전지 패키징 부품. 그리고 충전기 사업. 해외에서 하는 그런 것들 한다. 자. 매출. 전장산업. 2,800억. 중공업이 1,200억.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영업이익이. 전장이 8.7% 중공업이 19% 영업이. 중공업이 19% 영업이. 엄청난거지. 맞지. 중공업이. 어. 그 한가문을 낳는 캐시다. 매출 채권. 돈 받을 거잖아. 물건 주고. 그거에 대한 대선충담금이 140억이 설정되는데. 이게 수치로 계산하니까. 14%는 못 받는다. 100개 팔면 14개는 더 못 받는다고.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설정해놨는거. 1000개 중에는 140개. 14% 엄청나지. 우리 이때가 했던 드림 시큐리티 얼마 몇 프로고. 드림 시큐리티 대선충담률이 얼마더라. 대선충담률.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대선충담금. 이게 없나. 드림 시큐리티 대선충담금이 없네. 지니언스 대선충담금. 대선충담금. 1.9% 드림 시큐리티 왜 없나. 매출 채권. 아 차익금 비율. 이건 차익금 비율인데. 잠깐만 가만. 오션브리지. 오션브리지 대선충담금. 0% 0%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고. 0. 몇 프로짜리도 있는데. 모터렉스는 14% 엄청나지 큰거다. 100개 중에 14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게. 내비게이션이나 MV, AV 이 장치들을. 현대자동차 라인 속에서 까는게 아니라. 그 출고. 고객한테 배에 선적되기 전에 까는 거라가지고. 하여튼 신기하다. 돈을 왜 못 받지. 하여튼 13%가 설정되어 있다. 정기예적금으로 166억 정도 걸리고 있다. 정도 눈에 들어왔고. 금융자산으로는 뭐. 기업은행. 신탁. MMF. 이런걸로 해서. 총 200억 정도 걸리고 있다. 그리고. 관계기업. 공공기업이 투자한건. 한 14억 정도. 특별한게 없어. 유형자산은 요렇게. 기계 사는데 25억 썼고. 리스 24억. 건설중인게 210억. 하여튼 총 280억 썼다. 어. 그렇다. 그리고. 임대자산으로는 26억 정도인데. 26억 정도를. 지금 굴려가지고. 1억 6천 수익이 발생되어 있고. 운영유지비 4,600만 해서. 한 26억 정도 걸리면은. 한 1억 정도 번다. 봤지. 20억짜리. 한 30억짜리. 굴리면 한 1억 번다고. 30억짜리. 이게 정상. 이게 세상. 이치라. 5% 이상 수익을 권하는 사기라 보면 돼. 자. 무형자산은. 13억. 샀다. 내부취득. 외부취득. 47억. 요런거. 개발비. 13억. 37억. 요런 것들. 있다. 요 봐봐. 단기 차익금 이자율이 5.9% 요번에 빌린거. 16억짜리 4.9% 30억짜리 5.9% 한 5.9%씩 한다니까. 145억짜리 5% 야. 145억에 5%면 얼마고. 100억에 10%면 10억. 5%면 5억이잖아. 맞지. 와. 1년에 5억이 이자가. 장난 아니다. 맞지. 1년에 5억이다. 5억. 이자가 5억이다. 안전자리에서 그냥. 1년만 빌려줬는데. 자기는 들어오는거 5억이라고. 엄청나다니. 빌려줄만하다니. 회사가 만 무너지면. 4.74% 이런거 있고. 또 장기 회사채. 회사채는 조금 더 높은데. 생각보다 낫네. 25억 빌려 3.2% 80억 빌려서 4% 이렇게. 야. 1.8%짜리 있다. 부국증권. 75억. 3년간 1.8% 이런 것들도 있다. 장기차익금은. 92억 4.6% 이런식으로 빌려준다. 6%. 8%. 9%. 전번기에는. 7.9%에 빌려준다. 주식을 담보 잡아서. 주식 인수대출. 그 말이겠죠. 맞지. 이런것도 있고. 판간비는. 급여가. 145억으로. 30억 증가. 복리후생비. 21억으로. 5억 증가. 교통비. 11억으로. 4억 증가. 접대비. 8억 5천으로. 3억 5천 증가. 보험료. 운반비. 1억 5천 증가. 소모품. 1억 9천 증가. 광고선전비. 1억 증가. 수출 재비용. 수출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소. 마이너스 37억. 줄었다는 소리가. 맞지. 연구개발비는. 마이너스. 35억 감소. 25억 감소. 35억 감소. 이걸 왜. 풀었는데. 잘못 적었는데. 연구개발비가. 왜 이렇게. 플러스되어 있는. 연구개발비는. 플러스되어 있는. 늘었네. 작년보다. 늘었네. 맞지. 늘었네. 얼마 늘었나. 23억. 23억 증가. 23억. 그리고 판매 보증비는. 13억 증가. 517억. 작년에는. 491억. 26억 정도 증가했다.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거 있는데. 수출 재비용 빼고는. 다 올라갔다. 자. 요거는. 요건가 플러스. 판간비가. 패스. 금융수익. 금융공가. 외환차익에서 발생되는. 216억이. 수익이. 금융수익으로 많이 들어왔고. 금융 비용으로 나간 거는. 외환차선. 환차선. 이자비용. 89억. 이자 봐라. 부채가 한 160%만 돼도. 얘들이. 이자가 89억이 되는데. 부채가 낮으면. 이런 돈 안줘도 되잖아. 89억 맞지. 이게 다 순이익으로 잡힌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부채율 낮으면. 무조건. 뮤지얼 유리하지. 법인세는. 법인세에. 그런 내용이 없어. 세무상 법인세 부담에. 이런게. 이런거 밖에 없어. 자세한게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이거는 물어봐라. 자. 신사옥 때문에. 모트렉스 35% 지분. 이녹스 첨단 소재 35% 지분. 에스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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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YMC. 14% 해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분리했다. 신사옥 운영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4개 업체. 지분 따라. 신규 투자했다 하네. 판교. 이 테크놀로 밸리. 도시첨단 용지매매액. 329억짜리를. 요렇게. 이녹스. 뭐 이렇게. 워트렉스. 에스트래픽. YMC. 이렇게. 부담을 해서. 샀다. 이 말이지. 현금 흐름표. 에서는 크게. 그거 없으니까. 패스. 매이체무. 요게. 마이너스 됐다. 매이체. 영업활동 현금으로 임해서. 관로 되어있는거는. 마이너스대라는거는.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가 없으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라는거는. 외상값이 마이너스라는거는. 외상값을 갚았다는 소리지. 맞지. 플러스라는거는. 작년에 143억. 플러스라는거는. 돈 안주고 가져왔다는 소리고. 지금은 돈 줬다. 돈 줬으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이런걸 다 빼고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얘들은. 금리가 1% 하락하면. 25억을 벌고. 금리가 1% 상승하잖아. 안전자리에서 21억이 까먹어. 그럼 환율은. 환율 10% 올라가면은. 10% 상승하면. 안전자리에서 수출 많이 하니까. 47억이 벌고. 10% 떨어지잖아. 지금 1300 얼마 전. 초반대잖아. 10% 떨어지잖아. 그러면 안전자리 47억 까먹는다.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환율 떨어지겠나. 방어도 못하겠고. 물가. 전세계에서 사과 제일 비싸고. 사과 막. 구정대 만원씩 하고. 7천원씩. 6천원씩 하잖아. 진짜 지금 물가관리는 무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하니까. 라면. 뭐. 고기. 뭐. 사과. 과일. 귤 얼마나 비싸나. 못사 먹는다니까. 그런데 매스컴 보도만 하니까. 그렇지. 차익금은. 순차익금. 1755억 정도가 순차익금이고. 순차익금 비율을 계산하면 한 86% 정도 나온다. 별도 재무제표는 뭐. 특별하게. 이까지 다 보려고 하면 뭐. 머리 아프니까. 패스. 넘어가고. 여기에도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499억인데. 어디에 투자 있는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는 거. 178억. 무용자산 59억. 관계기업에 투자자산 지분액등 하는데. 260억. 이렇게 해서. 총 498억 썼다라고 나왔네. 자. 또 넘어가지. 배당은. 1.7% 최근에 줬고. 15%. 요게 무슨 소리냐. 배당성향. 요거는 순이익의 15%를 줬다. 순이익의 15%를. 어. 주식수만큼 주니까. 어. 그게 한 주당 얼만데. 246원인데. 그거. 그. 지금 주가에 246원이 몇 프로 됐냐. 보니까. 1.7%더라. 요렇게. 자. 1년 배당을 줬고. 5년 평균 1.7일이라. 한 번 줬으니까. 1.7일이라는 소리야. 또 뭐였나. 얘네들이 23년. 23년. 20. 코스닥에. 17년에 상장할 때. 586억을 땡겨서. 586억. 개발비. 차익금. 상환. 자사주 매입. 이런거 다 하려고 했는거 다 썼다. 또 유상증자.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주주배정. 주주배정은. 유상증자. 유상으로. 주식을. 증자시켰다. 근데. 주주배정. 어.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들한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주거로 배정했다. 그게. 104억 땡기는데. 104억 다 썼다. 잘 썼다. 맞지? 쓰는건 다 썼다. 땡기는건 다 썼다. 158억 땡기는건. 158억 썼고. 80억 땡기는건. 80억 썼고. 40억 땡기는건. 40억 썼다. 이렇게. 자. 이형환 대표가. 28% 지분. 저 또 봅니다. 22년 근무했다. 현대차. 모터렉스 대표이사. 전진건설로봇 대표이사. 이렇게 쭉쭉 있고. 직원은. 지금은 373명인데. 22년 기준 직원이 330명이었고. 그때 평균건속이 4년 6개월이고. 7300만원이다. 월급이. 연봉이 7300만원이었다. 미등기 임원은 13명이고. 연봉 1.6억씩 받아가고. 등기이사는 2명인데. 3.7억씩. 사회이사 1명은 3300만원. 감사 1명은 2400만원씩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출자금은 얘들이 3700억 정도를. 관계 회사나 이렇게. 건설 기계 회사 이런 데다. 투자하고 있다. 18개 있는. 여기 여기. 모터렉스. 모터렉스 브라질. 인디아 멕시코 이런. 모터렉스 EV과 합쳐가지고. 37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3700억. 그러니까 얘들. 시총 4000억 짜리인데. 자기가 투자한 것만 370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고. 맞지. 저 PBR 주라고 해가지고. 성장. 성장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그거. 좀. 싼 걸로. 뭐. 판결을 할 수도 있지.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얘들. 확인을 하면. 연결. 부채율은. 162% 그리고. 원가가 75% 나가는 회사. 영업이익은 11%. 판간비는 12%. 그리고. 법인. 요게 요게. 요게. 조금 신기한데. 법인세가 왜. 마이너스가 됐지. 마이너스라는 건. 들어왔다는 소리거든. 환급받았다. 단기순이 343억 나갔고. 퍼가 8.7이 나왔는데. 이 법인세가. 어. 117억. 황금 못 받았다. 라고 내가. 가정해서. 계산하니까. 한. 어. 퍼가 13 정도. 이건 내가 계산한 거니까. 의미 없는 거고. 자. 그렇다 일단. 얘들의. 평균 배당은. 1.7% 한 번밖에 안 좋으니까. 매출채권. 대손총잠율은. 높은 수치. 13% 정도 나오고. 그리고. 얘들은. 그. 공장 가동률이. 97% 이상. 건설. 가동률도. 88%. 자. 매출 비중이. 그. 전체. 4,200억. 중에. 건설 로봇이. 한. 1200억. 차지한다. 연구비는. 3% 정도 쓰고 있다. 그리고. 전장 부분의 영업이익이. 8.7%. 중공업의 영업이익이. 19%. 매출채권. 대손 충담률율은. 14.3%. 이렇게 돼 있네. 어. 얘들의. 기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전기차 충전사업. 이거보다는. 전장사업. 전장. 그리고. 중공업. 포크레인. 그것을. 포크레인이 아니고. 그. 호스 같은 거를.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펌프를 돌려서.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를 위로. 막 보내는. 그런. 그런. 건설. 중장비.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와. 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사람이. 운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 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매력이기 때문에. 어. 이렇네. 야. 이걸 또. 별도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큰. 요거를. 그러면. 이제. 네이버 금융. 뉴스 보면서. 마무리해 보자이. 네이버 금융. 무스는. 마무리로.